그래서 어떻게 찾아보았냐. 3년간의 등재학술제, 리스반나 다른 거여서 고생했는데요. 소프트웨어, 히어스름도 입고 있어서 소프트를 집어넣었어요. 네, 여기 있네요. 4개 학회죠. 4개 학회가 있고 각각의 농구들이 있습니다. 발표는 있어요. 게재된 곳이 없다는 곳. 캐리스도 갈 예정이니까 여러분도 혹시 지금 모르는 곳은 어떻게 모르겠지만 다음에 내년이라도 준비해서 같이 해외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또 수업, 아주 훌륭한 수업을 보기 위해서 제가 직접 학교를 컨택하고 연락하고 있습니다. 이게 현황인데요. 보시면은 86% 이게 뭐냐면은 총 연구대회의 본선이에요. 예선이 아니라 본선. 보면은 수학하고 과학의 중심이에요. 이것이 오히려 되게 중요한 기사점이 될 수 있어요. 왜냐 소프트웨어 활용기획의 중심은 아시겠지만 CT, 크리티컬 생킹이라고 해서 논리적 사고력을 중심하거든요. 근데 특히 수학 같은 경우는 수학에서 소프트웨어를 활용한다? 그것을 바로 그 안에서 들으면 수학적인 사고력을 키우는 거예요. 바로 CT하고 가장 달려있기 때문에 소프트웨어 활용기획과의 수업연구물이 지금 CT를 중심으로 한 소프트웨어 활용기획의 시사한점이 크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연구대회가 준비하면서 선생님들 이렇게 연구대회에만 좋겠어요 하고 말씀 드리는 것이 있거든요. 조사한 곳이 있고, 고속도 있고. 그리고 연구대회가 준비하면서 선생님들 이렇게 연구대회에만 좋겠어요 하고 말씀 드리는 것이 있거든요. 조사한 곳이 있고, 고속도 있고. 교과 안에서도 가능하지 않다. 일단은 국어도 그렇고, 수학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앞으로도 소프트웨어 활용기획이 잘 되길 바라고요. 이것과 관련해서 연구대회에서도 많은 관심을 드리고 있습니다.